UFC 정찬성 선수의 은퇴 소식. UFC에서 활약한 정찬성 선수가 은퇴를 선언했다. 2023년 8월 26일 할로웨이와의 경기에서 3라운드 TKO 패배 후 은퇴 선언 인터뷰를 했다. 두 번째 라운드에서 카운터 펀치를 맞고 다운된 후 초크를 잡혀 위험했던 상황을 잘 넘겼으나 판정으로 간다면 불리할 것을 염두했는지 3라운드에서 파이팅 넘치는 공격을 시도하다가 할로웨이의 펀치를 맞고 TKO 되었다. 정찬성 선수는 UFC에서 25전 17승 8패라는 자랑스러운 전적을 기록하였고 미들급에서 코리안 좀비라는 별명을 얻었으며 페더급 8위로 은퇴했다. 그의 은퇴 이유는 이 3위를 하려고 UFC 선수를 하는 게 아니라 챔피언이 되기 위해 선수 생활을 하는데 이제 더 이상 챔피언이 될 수 없겠다고 인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더 이상 UFC 옥타곤에서 코리안 좀비를 볼 수 없다는 사실에 아쉬움이 많지만 그동안 팬들에게 좋은 경기를 보여준 정찬성 선수에게 박수를 보낸다.